헤어지자 하는 여자친구를 집안에 가두고 복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틀 동안이나 감금된 채 잔혹한 학대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탈출했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. 조인호 기자입니다. 제주시내 한 주택가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. 곧이어 119 구급차도 출동해 부상자를 싣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합니다.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5일 이곳에 살던 37살 강모 씨가 여자친구인 29살 A 씨를 끌고 와 이틀 동안 감금한 채 흉기로 폭행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. 강 씨가 차를 타고 근처 편의점에 다녀오는 10분 사이 A 씨는 두 손이 묶인 채 기어서 이웃집으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A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. 강 씨는 휴대폰을 끄고 공중전화만 쓰면서 지인의 차를 타고 사흘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지만 CCTV에 차량이 찍히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. 강 씨는 결국 제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차량에 타고 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쫓아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강 씨는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되는 등 정과가 20여 차례나 있고 피해자와는 5개월 전부터 교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의자의 범행 동기는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하였다고 범행을 일체 시인하였습니다.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중강군과 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피를 도운 지인들을 수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.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.